제 적을 수련 많이 했거든요 레더에서 만약에 이제 지수 누나가 폴 하시면은 한번 진행해볼게요 3판 2선 자 만들었습니다 아 일단 토스 한번 골라볼까? 혹시라도 그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토스 한번 골라보자 아 저그? 오케이 아이고 또 10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야 토스 바로 커트당하네요 시작할게요 일단 저그 맵 서킷입니다 서킷 적으로 뭘 해야되지 일단 자 11시가 일단은 나왔구요 그래도 야 서킷 투온에서 서킷은 뭐 괜찮아요 많은 성공했어 3판 2선입니다 아이고 고결님 또 2천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3판 2선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가볍게 2대0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가볍게 아 뭐 할라나 어 지수 누나가 어떤걸 할라나 궁금하네요 제 저그에 또 이거 약간 너무 쉽게 보는데 제 저그를 다중심 회복해야 돼요 이거 진짜 정차리야 늦게 오니까 하나 이거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로스포닝 3의 처리에요 오늘 경찰이 안 와요 어디로 있나 그러지 아씨 이거 알고도 당하냐 어? 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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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이거 이거 그만 좀 해 어 제발 어 무탈 언제 나와 어 안 그래도 가난해 죽겠는데요 아 심시티가 왜 이래요 아 뒷팔로 껴가지고 야 못온다 여기 굴린다 어 좀 와라 어 어 이렇게 못와 아 아 성동현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사고는 가난하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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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 어 질수도 있어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3판 2선이야 아 이러면은 기산단 말이야 어 드랍십을 드랍십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어 내 저그가 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지 내 저그가 어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단 말이야 어 반시 저그 좋아요 이번에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자 한번 가보자 어 배슬이 좀 짱 난단 말이야 배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이제 노플 사맷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유하게 갑시다 부유하게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가자고 어 저그의 명예를 빨리 회복해야 돼 진짜 어 너무 분한해 여러분들 이거는 어 저그를 제대로 못 보여줬단 말이야 자 브론 정찰을 일단 한번 가볼까 내 저그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일단 정찰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또 노플 사맷이 끌리긴 하는데 느낌이 좀 싸하단 말이지 일단 근데 정찰이 안 오니까 한번 가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생더블은 아니겠지 왓 야 클났다 무조건 온다 아 잠깐만 여기네 커맨드 지어줘 커맨드 지어줘 그냥 어 됐어 근데 이래도 옵니다 한번 잘 막아야 되는데 근데 치드롯이 무조건 오는데 무조건 오는데 이거 좀 멀었단 말이지 체력 좀 빼놓고 일단 아직 좀 멀었단 말이지 저글링을 일단 찍읍시다 드론 피해를 일단 최소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지 최소화 일단 그나마 최소화는 시켰다 드론이 아예 안 잡힌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새로 진짜 가까운데 이건 아주 희소식 중에 하나다 주웠습니다 불행중 다행 그래도 노플 3에서 성공은 했지만 일을 좀 못하긴 했지만 나바가 많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복구를 한번 하자고 복구 복구를 합니다 복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발업이 좀 느리단 말이지 엉퍼 또 선앤벤가 선앤벤 바로 찍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가스가 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지 내가 그분은 일단 야무지게 계속 찍어줍니다 제이킴님 아이고 또 수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빠른데 타임 어휴 큰일날뻔 했네요 거침없네 가스르트 그동안 많이 못했단 말이야 일단 바로 빨라 일단 바로 빨라 바로 비타를 찍어줘야 된단 말이지 빠르게 빠르게 자 선앤벤은 아니란 말이야 가스 3마리로 타고 있구요 일단 잘 모아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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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처리 지으러 가고 자 일단 모였단 말이지 한 부대 한 부대까지 오늘은 어떤 안마제질 할거죠 10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배로글 테크 위주로 이제 탔나보네 테크 위주로 파이드말고요 파이드말 아름이 나온단 말이지 어? 아 왜 이렇게 안 쏴 어? 아 잘못 싸웠다 야 뭐하냐 어?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? 이건 좀 소름인데? 너무 따로 놀았는데? 어? 하 참나 와 어이가 없다 이거는 어? 어 버그 걸렸어 버그 어? 이건 버그야 진짜 어? 와 씨 이게 이렇게 되나? 가야되고 여기가 일단 깨지는게 어?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대각선은 일단 먹는 수밖에 없고 이거 안 되고 이걸 한번 더 먹어 줘야 된단 말이지 이걸 한번 더 먹어 줘야 된단 말이지 이걸 한번 더 먹어 줘야 된단 말이지 이번에 잘 먹자 어? 이번에 잘 먹자 어? 왜 이렇게 먹어야 돼 원래? 어? 어? 말이 안된다구 어? 말이 안되는 플레이야 이거는 자 굉장히 일단 가난하다는거 차일로우가 일단 뚫고 오씨 야 가스가 많이 후달리단 말이지 차지 다 쓰면 안돼요 아니 챔버도 없단 말이야 슬리그 업그레이드 됐고 슬리그 업그레이드 됐고 슬리그 업그레이드 잘 안고 슬리그 업그레이드 츠크 업그레이드 씬의 슬리그 업그레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아 나 이거 때문에 어? 길막이 왜 이렇게 심하냐 어? 길막이 왜 이렇게 심하냐. 바늘도 안 했네. 와 씨. 와. 와 실수가 너무 많은데? 너무 아쉬운데 이거? 와 나 뮤탈. 야 뮤탈 다 잃은 게 너무 컸다 여러분들 어? 와 씨. 개 못한다 나 진짜. 치명적인 실수가 너무 컸어 거기서 어? 너무 아쉽게 됐네요 여러분들 어? 아 내 저그의 명예 진짜 그 바닥까지 떨어졌다 어? 바닥까지. 바닥까지 떨어졌네요 진짜 어?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? 할 말이. 여러분 내 저그가 여기까지였나 어? 여기까지였던 건가? 하아. 토스로요? 아니 근데 지수 누나 토스 하면은 좀 후회하실텐데. 어? 토스 들고 오라고 하면 진짜 후회하시는데. 한번 물어볼까? 그러면은. 아 지수 누나 기살았잖아 어? 내가 발전한 것 같아서. 김신우님 슈퍼채팅 2001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좀 감사드리고요. 고맙다 파고에 발키리 써줘서. 내가 진짜 우승끼 딱딱하게 만들어줘서. 누나 토스로. 재도전. 가능할까요? 아 벨소닉 앤님 감사합니다. 아 성한아 수고했다. 아 이거 여유 뭔데요.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역시. 여지한테는 안되네. 누나가 좀 바이오닉스 좀 해. 자 어느 맵가 på에서 Bildu 1 감사합니다. 아 파고야 네기가 잡아 자신있는 맵으로. 하ühl하겠네. потом 서킨 가자. 후회하게 후회하게 해줄게요 후회하게 그럼 서킷 갈게요 성현이가 서킷하고 싶다네요 후회하게 할게요 진짜 후원은 주금 기단스러우신가 보네요 시작해볼게요 아 이것도 후원 다들 감사합니다 아 자 고고 아 이것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다들 자 일단은 제 저그에 복수 토스로 갈게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